양 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등 한국사회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양 위원장은 어제 BBS 불교방송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차별에 대한 생각, 혐오에 대한 표현을 안 하게 되며 각 영역에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와 전도 행위를 예외 조항으로 둔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의원도 조계종을 방문해 불교계의 뜻을 잘 헤아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. 양 위원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기상캐스터